여러분께서는 이번 FA컵의 마무리를 함께하시고 수상직과 수상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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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¡Libertadio! ¡Gracia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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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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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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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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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우승을 차지해 FC서울팀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권용혁은 다시 한 번 FC서울팀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권용혁은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입니다. 그리고 상금 3억 원이 수여 되겠습니다. 또한 본대회 우승 질병에 있는 2022 AFC 챔피언스님의 진출에 작용이 주어지겠습니다. 이번 대회 우승 질병은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입니다. 이번 대회 우승 질병은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입니다. 이번 대회 우승 질병은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입니다. 이번 대회 우승 질병은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입니다. 이번 대회 우승 질은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